자리에 나오셨으니까 의상도 갇혀있고 너무 멋있습니다. 내고향 경산이라는 그런 타이틀곡 내셨죠? 우리 MR이 준비되어 있으면 내고향 경산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 회사팀의 회사팀으로 우리가 1부의 오프닝 축하 공연을 마치고 2부 사회자에게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한 곡 더 있으니까 회사님 한 곡 하시고 에콜곡으로 한번 더 눌러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작사를 해서 곡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경산 향후의 재경 회장을 하면서 내고향 경산 노래를 제가 가사를 지어가지고 박근 씨가 작곡을 해주고 어떤 분한테 드리려고 해도 경산에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의 회장인 제가 대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리가 부두어져가지고 지금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제가 처음 만든 곡이고 취입해놓은 곡이라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 Construction 이거 진짜 무서워itch 좋mします их 모델으로 잘iscal 그럼 introduce 뒤집lä입니다. 지금 나는 Mimi 함께하는 거 Orion ROB 나는 즐긴 그 목악물 고향도라 흐르고 사성형 태어나신 그곳이 고향일세 내 나는 사도장 지금은 경산대주 고향사람 주렁주렁 많이도 달려있지 그리워라 고향마을 내 고향은 경산대 그리워라 고향마을 내 고향은 경산대 나발이 부어하는 발봉사기 그리워라 상산대 골봉가와 환기 고향일세 하늘은 해주나무 빛들은 포나무 고향사람 주렁주렁 많이도 달려있지 그리워라 고향마을 내 고향은 경산대 내 고향은 경산대 내 고향은 경산대 저 고향이 경산대 이걸로 확실히 알았었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